파페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밤이 되면 사람들이 좀 감성적이게 되죠 밤엔 왠지 책상 위에 촛불 하나 켜져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작은 오디오 플레이에선 학창 시절에 자주 듣던 내 가슴을 설레게 했던 올드 팝송이 흘러나오고 그 앞엔 달콤하고 고소한 향이 짙게 나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허리를 깊숙이 파묻을 수 있는 아주 편안한 소파에 기대 앉아서 재미난 소설을 한 권 들고 한가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어떤가요? 상상하시는 것만으로도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분위기 내는 데는 큰 비용이 들지 않더군요 제 얘기대로 한번 해보세요 필요한 건 값 볶아낸 커피와 푹신한 소파 그리고 책 한 권만 있으면 되니까요 아참 초도 하나 있어야겠죠? 이렇게만 해도 세상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정말 행복해진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은 우리가 기대하는 토요일 단편 몰아듣기 시간인데요 이번에도 좋은 작품 3편을 연속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또 산책하시면서 아니면 욕조에 앉아서 반신욕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믿거나 말거나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여름 밤 조명희 비가 한 줄금 내리더니 여름밤은 몹시 더 찌었다 아마 장맛이 초인가 보다 저녁은 인자 먹은 셈이다마는 어디가 잘꼬 돈 십전 있던 것으로 호떡 두 개를 사 먹고 나서 오늘 밤 잘 자리를 찾아보았다 친구네 집으로 갈까 에구 그 단칸방에 단 내외 사는데 끼어 자기 미안적더라 옳다 참 낮에가 놀던 경우대로 가자 좀 우중충할 터이지만은 발길을 그리로 향하고 경복궁 여유있던 생활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까지 안온하다고 할 만큼 근근히 자랑하여 오던 생활의 끈이 끊어지고 보니까 몸을 아무렇게 굴려도 겁낼 것이라고는 없이 된 까닭이다 서울 와서 산지 이태 동안에 직업이라고 소위 고무신직공을 다니며 20원가량 되는 월급으로 이때껏 살아나오다가 그나마 실직을 당하고 보니 살아나갈 수 없었다 다시 구직할 도리는 없었다 하는 수 없이 하던 살림을 파하고 아내란 사람과 어린아이 하나 있던 것을 시골 일가집으로 내려보내고 나 혼자 빙빙 떠돌아다니며 지내는 것이 벌써 달장간이나 되었다 어느 겨를에 추석문 안으로 들어섰다 초로를 치고 풀밭을 지나 섬도를 디디고 올라섰다 구름이 낀 까닭인지 하이라이트가 반사되어 오던 길보다 이곳이 밝다 다 퇴락되어가는 집이지만은 10칸이나 16칸이나 되는 마루가 휑하게 비었다 이곳저곳 어두컴컴한 구석에는 무엇이 있는 듯도 쉽고 없는 듯도 쉽다 대청 위에 쑥 올라서며 휘 돌아보았다 이쿠 벌써 인간이 와서 있구나 저편 구석에 거무스름한 무엇이 꿈틀꿈틀한다 이것은 아마 거지겠다 그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그 누구요? 하는 말소리를 기름 확인해서 물었다 사람이요 저쪽에서도 꽤 느린 대답이다 나도 뒤따라 나도 사람이요 하고는 혼자 한번 픽 웃어대었다 또 저쪽에도 사람이 있는 듯 싶다 끙끙 하고 앓는 소리가 났다 그쳤다 한다 또한 그쪽으로 가보았다 아하 이것은 아까 낮에 이 앞 잔디밭 서울 그늘 밑에 누워있던 모자거지다 문둥병에 걸렸는지 만창된 매독에 걸렸는지 보기 흉한 낯을 하여가지고 작년이나 금년이나 언제 보아도 사철 서울거리를 돌아다니던 그 여편내 거지다 서울거리에 나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거지를 안 입은 사람은 없으리라 어디가 아프? 아무 대답도 없다 또 어디가 아프? 또한 아무 대답이 없다 모자가 죽은 듯이 드러누워 있을 따름이다 나는 임맘만 다시고 발길을 돌려 저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누웠다 누워서 높고 검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밖에는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는지 쒸쒸쒸 소리가 나며 추녁극과 주위에 선 고목에는 빗방울이 땅으로 듣느라고 뚝뚝뚝 소리가 연해난다 몹시도 음산한 밤이다 나는 눕혔던 고개를 다시 들어 대청하늘 휘 한번 돌아보았다 낮에 모여 앉아서 짓거리던 가지각색 사람들이 지금은 모두 어디로 흩어져가 박혀있노 낯일이 눈앞에 눈앞에 다시 새롭게 떠오른다 저편에는 늙은이 패들이 나 누운 곳에는 중늙은이 패들이 그 밖의 구석구석에는 잡동산이 패들이 이곳이 자기네 피서초로 알고 몰려와 앉아서 줄이고 고달픈 얼굴을 서로 바라다 보아가며 그대로 심심파적으로 한담 객설을 피워대던 꼴이 모두가 생각난다 여기에 모이는 무리들은 참 가관이다 적어도 조선 근대에서 최근까지 시대시대의 역사기록을 산표본으로 이곳에 진열하여 놓은 듯 싶다 캐캐 묵은 소리만 탕탕하는 봉건 유물인 늙은이들 이것들이 지금은 죽게 되었을 망정 한 3, 40년 전에는 승진이 참판이니 하며 높이 걸터앉아서 민중을 호령하며 억압받은 자들 그 다음에는 또 죽늙은이들 옛날에는 궁속 시정아치 벼슬사리 무관 퇴물 개화군 지금은 무직업자 자본주 지주들 놈들은 일제 제국주의 세력이 물밀듯 이 땅에 침입하여 들어올 무렵에 샘물같은 웅덩이에 꼬리치는 올챙이 떼같은 무리들 지금은 지난밤 비바람에 벌레 먹은 풋대추같이 몰락당한 무리들 또 그 다음에는 밖으로 들어오는 일제의 자본주의 세력이 팽창함에 따라 그 밑에서 있다가 그나마 나서 헤매는 실업자의 무리 더 한층 떨어져서 그 다음에는 앞잡이 끈아플 밑에서 있다가 이제는 그나마 밀려나와서 거리에 내어던진 폐물같은 병신거지들 그들은 모두 온전히 생활권외로 추방된 무리들이다 그들은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다 쓰러져가는 이 공해에는 집세내라는 사람은 없었던 까닭이다 내가 밤에 와서 잡은 일은 이때껏 없었으나 밤일은 모르겠으나 낮에는 특히 용서를 하여 그러한지 아직까지 수직군의 내몰려는 큰 소리는 나지 않았던 까닭이다 밤에는 관계치 않을까 하는 의심도 난다 무얼 다 퇴락되어가는 이같은 공해에서 잠점 자기로 내어 쫓을 리야 있다고 더구나 밤인데 이같이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며 이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 끝에 잠이 솔고 옷이 들 판이다 벼랑간에 어디서 마루창 밟는 구두소리가 저벅저벅 하고 난다 깜짝 놀라 깨어 누운 채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이것봐 난데없는 등뿌리다 그 거무스름한 형용과 등뿌리 저쪽 맨 첫자리에 놓은 아까 그 사람이요 하고 대답하던 거지에게로 가며 여보 하고 무겁고 큰 목소리를 빽 질러댄다 나는 얼른 옳다 저것이 순사로구나 아니 칼소리도 안 나는 것 보니까 또한 등을 보아도 아닌데 그럼 수직이로구나 수직 외놈들의 앞잡이다 이놈 내 건드려만 보아라 경을 칠 것 하고 속으로 벼르고 있을 즈음에 또 여보 이번에는 더 우렁차게 나온다 거지는 잠이 들었다가 깨어서 일어나는지 예 여보 여기서 자지 마오 딴 데로 가오 어서 그다지 딱딱 을러대는 소리는 아니다 온화한 목소리도 아니었다 또한 말버릇이 고약하리라고 생각하였던 바와는 달라서 반말 같은 것은 하지 않는 모양이다 예 나리 한 달이 한 팔 병신이 올시다 이 궂은 날 밤에 어디로 갈 수가 있습니까 잔말 말고 어서 일어나 가라니까 나리는 누가 나리람 예 그저 이 밤만 여기서 쉬고 가렵니다 안 돼요 예 그저 용서합시오 아이고 죽겠네 하며 엄살을 떨며 쓰러진다 그럴 때 저편에서는 안 돼요 하고 더 위험기 있는 소리로 말을 던지고는 그 맞은편에 있는 모자거지에게로 달려가며 여보 하고 소리를 질러댄다 저편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다 또 질러댄다 또 아무 소리도 없다 이거 내미 죽었나 하고 중얼거리며 달려들어 등불을 바싹 대고 보며 여보 하고 소리를 날카롭게 지낸다 그럴 때에 저편에서는 겨우 소리를 내요 아이고 죽겠어요 죽기는 왜 죽어 어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오 죽겠어요 엄살 말고 일어나오 이때껏 꿀꺽꿀꺽 참고 있던 나는 더 참을 수 없었다 예 이놈이 기어이 그 알아 누운 병신거지를 내몰려고 두는구나 두 주먹을 불꾼 쥐고 그곳으로 쫓아가서 딱 버티고 서서 바라다 보았다 걸핏하면 한번 해볼 작정이다 저쪽에서도 주춤하고 서서 나를 바라다 본다 생김이 좀 사나없게 생겼으리라고 생각하였던 사람이 의외의 무더운이 유순하게 생긴 사람임을 표정을 보아 알 수 있다 사실 조선사람 치고 그다지 표독하게 생긴 사람이라고는 드무니까 나이도 한 50이나 가까워 보인다 나도 조금만 못하면 들어덤보리라는 거칠어졌던 마음씨가 그만 스르르 꺼져간다 여보 이같이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여부 캐서 이런 음산한 곳에 잠을 자리라고 그토록 심하게 내어 쫓으려고 들 것이 무어란 말이오 내가 이같이 예사로운 말솜씨로 말을 하여 던지자 저편에서는 물끄러미 바람만 보고 있다가 입맛을 쩍쩍 다시더니만 나 역시 공연이 심하게 굴자는 것이 아니오 다 귀치하는 일이지만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이 말은 지금 자기의 맡은 직책이 귀찮은 일이지만은 마지못해서 해나간다는 의미를 뻔히 짐작할 수 있다 이때까지였던 반감은 모두 사라지고 도리어 다른 계급 사람들보다 자기네 편에 훨씬 가까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거듭 이런 말을 하였다 당신도 앞으로 얼마나 더 그 구시를 다녀 먹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와 같이 거리로 추방당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한단 말이오 다 나를 미루어 남을 생각하라고 저편에서는 아무 대척 없이 웃은 수심기 띈 얼굴로 무엇을 생각하는 모양 같다 이때 팔다리 병신 사내 거지가 갑자기 무엇에 흥분이나 된 듯이 앉은 몸으로 한걸음 다가앉더니만 여봅시오 나 역시 다 예전에는 몸도 성하고 살기도 괜찮았지만은 중간에 폐가하고 병신되고 말을 끊었다 다시 이어 나 역시 예전에는 월급량이나 먹고 다녔지만은 그 몹쓸 방적회사인지 무엇인지 기계관에 들어서 일을 보다가 그만 기계에 말려 들어가서 꼭 죽는 것인데 다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죽지는 않고 팔다리 병신만 되고 그것도 벌써 5년 지금 앉아 생각하면 산 것이 과연 불행이야 혼잣말 하듯이 짓거리고 나서는 멀리 검은 하늘을 바라다보며 생각에 잠기고 만다 나는 그 말을 받아서 성한 사람보다는 물론 불행이지만은 오늘날 당신의 처지조차 저렇게 참혹하게 된 것은 암의 죄도 아니오 저주받을 사회의 죄란 말이오 빌어먹어온지 4,5년이 되지만은 참 세상 인심이란 박정합지다 인심이라는 것보다도 우선 봅시다 당신이 그 회사 일을 하느라고 즉 그 회사 주주들의 주머니를 불려주기 위해서 병신이 되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와서 그 회사는 당신 같은 노동자의 형편은 조금 더 생각해주지 않고 점점 부자가 되었겠구려 그 돈은 놈들이 흔전 만전 물쓰다시피 하고 또는 적고를 만들어 놓고도 살아나 호의호식하고 있으니 말이오 내가 한참 떠들어대고 났더니 듣고 섰던 수직이는 무엇을 깨달은 듯이 당신 말도 이치가 없는 것은 아니오마는 하고 등을 마룻바닥에 놓더니만 털퍽 주저앉으며 주머니에서 권련을 꺼내어 한 개 피워 물고는 그 담배를 한 개씩 나누어준다 나는 담배 한 개 얻어문 것이 어떻게나 좋았는지 모르겠다 그는 나를 거들떠보며 묻는다 당신은 몸도 성하니가 어찌 그렇게 지낸단 말이오 나요? 나 역시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요 공장에서 쫓기어나가지고 나 역시 거지가 되어가는 모양이오 수직이는 담배를 뻑뻑 피우다가 무슨 말을 할 듯 할 듯 하더니 아까 내가 여기서 나가라고 한 말에 야속히들 생각하리다마는 나 역시 그리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오 자식 새끼들하고 먹고 살려니까 마지못해 이 구시를 다녀 먹는구려 늙어가는 놈이 그 속에다 대가리를 구겨봤고 바로 말이지 간밤에도 누구를 여기다 재웠다는 것이 이 앞들의 똥 누워놓은 것으로 발각되어서 오늘 낮에 수직장 된다는 나이 새파란 일본 사람에게 이 늙은 것이 뺨따구니를 얻어맞았소 하도 분한 김에 이 구실도 그만두고 하는 마음을 먹었지만은 어디 그렇습니까 살 길을 생각하고 그럴 수도 없고 하는 수 없이 그놈들 하라는 대로 해야겠으니 나도 종일 속이 상해서 그만 말 끝에 담배 연기와 한 가지 긴 한숨을 쉰다 그는 흥분해 놈들에게 욕까지 하게 되었다 저편에서 말을 듣는지 마는지 하고 죽은 듯이 누워있던 옆에 내 거지는 새삼스럽게 앓는 소리를 내며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배야 이 소리에 수직이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묻는다 어디가 아프어 배가 아파요 네 배가 그리 몹시 아파요 먹는 것 없이 설사는 자꾸 나고 저녁 자신 것이 탈락구려 아니요 저녁은 먹도 않았어요 아침 한숟갈 얻어먹은 것이 그만 탈이 나서 그 옆에 누워자는 아이는 당신 아들이요 네 아 아파 아까까지도 배고프다고 조르더니 그만 잠이 들었구나 그 아이도 굶었어 네 점심 저녁 다 굶겼어요 내가 이 꼴이니까 벼랑간 수직이는 벌떡 일어서며 네 잠깐 갔다 오리다 하고 어디로 가버린다 우리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다 한참 있다가 수직이가 무엇을 싸들고 왔다 호떡과 약 약은 옆었네 호떡은 그 아이와 우리 두 사람 약과 떡이 생김에 좌중은 없던 생기가 새로 난다 좋아하라고 먹어대는 어린아이는 입에서 노래라도 나올 듯 싶다 고향이 어디요 수직이가 옆에 내보고 묻는 말이다 여기서 퍽 멀어요 어떻게 하다가 저 모양이 되었단 말이요 말하자면 다 장황하지요 이야기 좀 들읍시다 남편되는 이는 언제 죽었소 어찌 되었소 외놈한테 매 맞아 죽었어요 저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다 괜찮게 그럭저럭 지나갔지만은 그이가 죽은 뒤에는 살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 놈이 두 살 먹었을 때에 개가를 간다는 것이 하필 건달한테로 갔었지요 그래서 시골에서 술 장사도 좀 하다가 그 사내하고 갈리고는 어린 것만 데리고 서울로 왔었지요 서울 와서 처음에는 연초공장 엔지를 다니다가 그 직공감독이란 사람하고 살게 되었는데 어찌나 이 아이를 미워하는지 견딜 수 있어야지요 또 갈라섰지요 이제는 사내도 얻지 않고 혼자 살아갈 양으로 작정되고 나가니 살 수가 있어야지요 그렇던 게재에 마침 꼬임에 빠져 못된 구덩이로 끌려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흉악한 병까지 걸려가지고 아하 그것이 과연 만창된 매독이로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는 등불빛에 희미하게 비친 그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 이 몹쓸 간악한 세상이요 하고 나는 속으로 부르짖을 때 어서 죽었으면 좋으렴마는 냉큼 죽어지지는 않고 그래도 이 어린 것이 마음에 걸려서 하고는 터진 종기구멍 같은 그의 두 눈가에는 고름인지 눈물인지 두 줄기의 물이 흘러내려 비쳤음을 볼 수 있었다 아하 흉한 아하 나는 거짓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꽥 찔렀다 말 끝은 목이 메이고 말았다 그리고 흐릿한 불빛에 쌓인 서울의 시가를 부릅뚱 눈으로 한 번 내려다보았다 아 몹쓸 서울아 과연 이 서울은 외놈들의 소나기에서 시달리고 시달리면서 살다가 못살게 된 조선 사람을 아무데나 내어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대들의 이렇게 참혹한 생활 형편은 일본 제국주의 부르주아 놈들에게 착취와 억압을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시골로 내려쫓은 처자가 눈에 번뜩 뜨일 때 아하 그것들도 까딱하면 저 모자거지같이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이 팔다리 병신거지같이 아니다 이 팔다리 병신거지가 곧 나요 나의 처지가 곧 저 모자거지인 듯 싶다 나는 다시 한 번 부르르 떨었다 그 어린아이 거지를 다시 쳐다볼 때 내 가슴속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몹시 걸린 생각이 났다 에이 저주러운 세상 하고 나는 모지락스럽게 말을 박아부쳤다 일동은 침묵 가운데 내 말을 승인하는 듯이 아무 소리도 없다 한참 동안이나 끌어 나갔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어서 일해야겠다 내 자신과 처자와 어린 자식을 위하여 하고 나는 주먹을 힘있게 움켜주었다 수직인은 벌떡 일어서며 시계를 손에 든 채 아하 벌써 자정이 지났네 대문 걸기 전에 가야겠군 여러분들 오늘 저녁이나 여기서 쉬고 내일부터는 딴 데가 주무시오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니까 나를 원망하지는 말으시오 하고 등불을 들고 걸어나간다 우리 일동은 예 다 잘합니다 당신이야 나무랄 것이 무엇 있나요 나는 뒤의 말을 더보 대서 하고는 쫓아가 그의 손이라도 잡고 싶었다 얼마 뒤의 일이다 우연히 신문을 보니까 경성시가에 거지가 너무 많아서 도회미를 손상하므로 거짓대를 모두 내어 몰아야 하겠다는 말이 어느 편에서 나온 말인지 몰라도 씌어 있었다 그리하여 과연 그들이 쫓겨났는지 모자거지와 팔다리 병신거지도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우연히 경무대 앞을 지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나서 먼 산을 바라보며 그 거지 여인은 지금은 어디가 굴러다니노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말씀드려서 저도 말로만 글로만 전해들어서인지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극악한 상황이었을지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의 평범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층의 계급으로 떨어져 고통을 받았었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로 하여금 분노를 넘어서 마음속에 슬픔이 끓어오르게 했습니다 일제는 식민지 통치기간 동안 우리의 민족의식과 전통을 말살하려고 너무나 잔악하고 흉포한 정책을 펼치며 일반 민중들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중은 서로를 보듬고 위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음으로써 이것으로 일제의 압재를 같이 버텨내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소설 한여름밤에서 비록 지난날 영화를 누리던 이들이 하측면이 되어 마음속에 일제에 대한 분노를 품었지만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밀려나야 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작품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조명희 작가의 한여름밤을 읽어드렸습니다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내를 위하여 토마스 하디 헤이븐풀시에 있는 성제임스 교회의 내부는 무겁게 들이온 겨울 오후의 구름 때문에 차츰 어둠이 짙어지고 있었다 주일 예배가 이제 막 끝나는 시간이었다 설교대의 선 목사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자신의 임무에서 벗어나 저기 마음을 놓고 있었다 모였던 사람들은 한숨을 쉬면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차례차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잠시 교회 안이 조용해지면서 멀리 방파제 근처에서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하듯 그 정적은 금방 깨졌다 교회 서기가 문을 열어주려고 서쪽 문으로 가는 걸어가는 발소리가 울렸던 것이다 하지만 서기가 문 앞에까지 가기도 전에 문고리가 밖에서 벗겨지고 선원 옷차림을 한 사나이의 검은 그림자가 햇빛을 등지고 문 앞에 나타났다 서기 서기가 옆으로 비켜서자 선원은 조용히 손을 뒤로 돌려 문을 닫았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설교단 앞 계단 근처에 섰다 교구의 신자들을 위한 기도 후 자신을 위해 짤막한 기도를 데리고 있던 목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불청객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실례합니다 선원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들릴만한 목소리로 목사에게 말을 건넸다 사실은 배가 조난을 당했는데 위험한 고비에서 구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를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만 괜찮겠습니까 목사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이윽고 머뭇거리면서 대답했다 물론 좋습니다 다만 여느 때라면 그런 얘기는 예배를 보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 감사기도에 그 말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바다에서 폭풍물을 만난 뒤에 드리는 기도 형식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읽어드릴까요 네네 어떻게든 잘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서 가운데 감사기도가 실려있는 페이지를 서기가 가르쳐주자 목사는 곧 그것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선원은 선원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한마디 한마디 분명한 목소리로 목사를 뒤따라 읽었다 그동안 꼼짝도 하지 서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그를 따라 기계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설교단 옆 계단 가운데에 혼자 떨어져서 가만히 무릎 꿇고 있는 선원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재단 쪽을 향하여 모자를 옆에 두고 두 손을 모았다 사람들이 눈에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비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다 감사기도가 끝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람들도 일어서서 일동은 함께 교회당을 나왔다 밖으로 나온 선원의 얼굴에 조금밖에 남지 않은 햇빛이 비쳤다 그러자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나이가 최근 몇 년 동안 헤이븐 풀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젊은이 쉐이드렉 졸리프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마을 태생이었으나 어렸을 때 양친을 여의고 일찍부터 선원이 되어 뉴 펀들랜드 상대의 무역일을 했던 사나이였다 그는 걸으면서도 마을의 이 사람 저 사람 과 말을 주고받았다 그는 몇 해 전 고향을 떠난 이래 연안 항로를 다니는 조그만 쌍두대배의 선주 겸 선장이 되었는데 우연히 이번 폭풍에 휩쓸렸다가 하느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배와 함께 무사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이었고 그는 자기보다 앞서서 교회를 나가는 두 처녀를 쫓아갔다 이 두 처녀는 그가 조금 전 교회에 들었었을 때 자리에 앉아있었다 처녀들은 그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지금 함께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한 처녀는 호리호리한 키에 온순해 보였고 또 한 처녀는 키가 크고 태도가 침착했으며 몸집이 컸다 졸리프 선장은 처녀들이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며 등 어깨와 발 뒤꿈치 끝까지 실증내지 않고 잠시 바라보았다 저 둘은 어디 사는 처녀들입니까 그는 조그만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물었다 몸집이 작은 아가씨가 에밀리 해닝이고 큰 쪽은 조안나 휘퍼드라고 하지요 아하 그렇지 이제 생각이 나는군요 그는 처녀들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다정한 눈초리로 가만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에밀리 나를 기억 못하겠소 그는 반가운 빛이 담긴 푸른 눈을 처녀에게 향해 물었다 기억해요 졸리프씨 에밀리는 수줍어 하면서 대답했다 함께 가는 처녀는 검은 눈동자로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조안나 양은 아무래도 얼굴이 잘 생각이 나질 않는군요 그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렸을 적 일이나 가족들의 일은 잘 알고 있죠 세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졸리프가 얼마 전 아슬아슬하게 생명을 건졌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안 어느덧 일행은 에밀리 해닝의 집이 있는 수루프 레인 근처까지 와 있었다 에밀리는 방긋 웃고 고개를 까딱하고 나서 남은 두 사람과 헤어졌다 얼마 가지 않아 졸리프는 조안나와도 작별했다 그는 이렇다 할 용건이나 다른 약속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에밀리의 집 쪽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스스로 게리사라고 말하는 아버지와 둘이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벌이가 신통치 않아 에밀리는 생계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손수 조그마한 문방구점을 하고 있었다 졸리프가 들어가자 이 부녀는 마침 차를 들던 참이었다 아 벌써 차를 드실 시간입니까 저도 한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졸리프는 방으로 들어가 차를 마시고 선원 생활에 대한 이야기 등을 여러가지로 짓거리면서 앉아있었다 이웃사람들도 몇명 찾아와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안으로 들어왔다 이러는 사이 일요일 밤이 흘렀고 에밀리 헤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선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한두주일이 더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암암리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날 어느달 밝은 밤이었다 최이드렉 졸리프는 마을 동쪽 밖으로 길게 곧장 뻗은 길을 걷고 있었다 그는 신식 주택들이 늘어선 둔덕을 따라 교회로 접어들었다 물론 신식 주택이라고는 하지만 진짜로 신식이라고 할만한 집들이 오래된 항구도시 근처에 있을리는 없다 다만 비교적 그렇다는 얘기다 그때 그는 문득 자기 앞을 걷고 있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흘기 뒤돌아보는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에밀리 같기도 했으나 뒤를 쫓아가보니 그것은 조안나 휘퍼드였다 그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함께 나란히 걸었다 조안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냥 먼저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에밀리가 나중에 질투할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별로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는 그대로 조안나와 함께 계속 나란히 걸어갔다 이날의 산책 도중에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쉐이드렉 자신도 나중에는 기억이 분명치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조안나는 이날 이후로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훨씬 더 온순한 라이벌로부터 감쪽같이 그 사나이를 떼어놓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 졸리프는 오직 조안나 휘퍼드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에밀리에게는 거의 들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부두 주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바다에서 살아 돌아온 졸리프 노인의 아들이 조안나와 결혼할 계획 이라는 얘기였다 그래서 에밀리가 몹시 낙담하고 있다는 얘기도 함께 들려왔다 이런 소문이 퍼지고 난 뒤 어느 날 아침 조안나는 외출 준비를 하고 좁은 골목에 있는 에밀리의 집으로 찾아갔다 에밀리가 쉐이드랙이란 사나이를 잃고 매우 상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다 그녀 역시 에밀리의 애인을 가로챈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조안나는 사실 자신이 소유가 된 이 선원이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에게서 정중한 대접을 받는 것이 싫지는 않았다 화려한 결혼식을 항상 동경해 왔지만 결코 진심으로 졸리프를 사랑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야심가였다 사회적 지위로 보더라도 상대방은 그녀보다 훨씬 지위가 높지 않았다 게다가 자신처럼 용모가 뛰어난 여인이라면 결혼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만약 에밀리가 소문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를 돌려보내는 게 좋겠다 조안나는 전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쉐이드랙에게 쓴 파원을 알리는 편지를 들고 있었다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진정 에밀리가 그렇게 슬퍼하고 있다면 그 편지를 쉐이드랙에게 직접 부칠 계획이었다 조안나 조안나는 그만 가게 가게 앞에 서서 에밀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 가게에서 파는 물건들은 아주 보잘것 없었으나 에밀리는 여성다운 솜씨를 발휘해 별로 값도 나가지 않는 물건들을 보기 좋게 진열해 놓고 있었다 잠시 후 진열장 밖에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 사람은 6펜스짜리 문고본 종이다발 실로 매달아놓은 판화 따위를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쉐이드랙 졸리프 선장이었다 그는 집안에 에밀리가 혼자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안을 들여다봤던 것이다 조안나는 에밀리의 최취가 남아있는 그곳에서 그를 만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가게 안쪽 거실로 통하는 문으로 살그머니 몸을 숨겼다 그녀는 에밀리와 친했기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 잘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종종 그렇게 드나든 일이 있었다 졸리프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칸막이 유리에 드리워진 커튼 너머로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에밀리가 보이지 않아 실망하는 것 같았다 졸리프 선장이 막 단념하고 가게를 나가려 하는 순간 에밀리 이 모습이 문간에 나타났다 그녀는 이를 보러 나갔다가 서둘러 돌아오는 중이었다 그녀는 졸리프를 보자 깜짝 놀라 다시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에밀리 졸리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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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다 에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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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마음이 있는지 알지 못했소.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지 않소. 그야 나도 조안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지요. 하지만 그 아가씨는 처음부터 나를 친구 이상으로 여기지는 않았어요. 겨우 이제야 나도 누구에게 내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해야 할 것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이봐요 에밀리. 바다에서 오랫동안 항해를 하고 돌아오면 남자들은 누구나 박쥐처럼 눈이 멀고 말지요. 여자들을 보고서 전혀 분간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어느 여자나 다 똑같이 그저 여자로 보일 뿐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두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좀 더 훌륭한 아가씨를 만날 수 있는지 따위는 생각도 하지 못하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손에 잡히는 사람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나는 처음부터 당신이 좋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수줍어하는 데다 뒤로 꽁무니를 빼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귀찮게 따라다니는 것이 싫은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안나에게 갔던 거지요. 그만. 제발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하세요. 졸리프 씨. 제발 부탁이에요. 에밀리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그렇게 말했다. 다음 달이면 조안나와 결혼할 예정인데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그런. 에밀리. 사랑스러운 에밀리. 졸리프는 이렇게 외치면서 에밀리의 자그마한 몸을 두 팔로 억세게 껴안았다. 그녀가 미처 그의 행동을 눈치챌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커튼 뒤에 서 있던 조안나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눈을 돌리려 했으나 마음처럼 몸이 움직이질 않았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당신 뿐이요. 진짜 사랑해서 결혼까지 할 그런 사람 말이요. 게다가 조안나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언제든지 큰 쾌히 나와 헤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조안나는 나보다 훨씬 지체도 높고 훌륭한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만 그냥 친절한 마음에서 나에게 결혼을 승낙한다는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멋진 아가씨야. 사실 나처럼 하찮은 선원의 아내가 되기엔 적당치 않죠. 당신이야. 그런 역할도 잘 하겠지만 말입니다. 쉐이드랙은 그러면서 몇 번이나 그녀에게 키스했다. 에밀리의 나긋나긋한 몸은 그의 격렬한 포옹에 안겨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하지만, 하지만 정말 조안나가 당신과 헤어질까요? 네? 괜찮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녀도 우리를 일부러 불행하게 만들 생각은 아마 없을 거예요. 틀림없이 흔쾌하게 양보해 줄 겁니다. 정말,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좋겠지만 하지만 이젠 정말 돌아가셔야 해요, 선장님. 그래도 쉐이드랙은 자리를 뜨지 않고 얼쩡대고 있었다. 그러나 이윽고 어떤 손님이 가게로 들어와 1페니짜리 복랍을 사는 바람에 그는 가까스로 그 자리를 떠났다. 조안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가슴속의 질투의 불길이 파랗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고 몰래 그 집을 빠져나갈 셈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에밀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몰래 그 집에서 나와야 했다. 그녀는 거실에서 복도로 살며시 빠져나가 거기서 앞문 쪽으로 돌았다. 그리고 발소리를 죽이며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이 애무하는 장면을 지켜본 조안나는 애당초 에밀리를 찾아봤을 때 마음속으로 했던 결심을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쉐이드랙을 놓칠 수 없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썼던 편지를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졸리프 선장이 자기를 찾아오더라도 몸이 불편해서 만날 수 없노라고 이르도록 어머니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쉐이드랙은 조안나 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밝힌 편지를 써서 보내왔다. 언젠가 그녀가 졸리프 선장에게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은 우정 이상의 것이 아니라고 솔직히 밝힌 적이 있는데 그 말처럼 이젠 두 사람 사이의 약혼을 취소해 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하는 편지였다. 쉐이드랙은 편지를 쓰고 나서 하숙집에 죽치고 앉아 멀리 부두와 그 너머 섬들을 바라보면서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눈이 빠지게 기다려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는 점점 마음이 불안해져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그는 하숙집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왔다. 조안나 를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다. 조안나의 어머니가 나와서 지금 딸의 기분이 좋지 않아 그를 만날 수 없노라고 전했다. 그러나 얘기를 듣고 보니 결국 그의 편지가 그녀의 그 슬픔의 원인이라는 것이었다. 부인,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대강 아실테죠? 그의 물음에 휘퍼드 부인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 모녀의 입장이 매우 난처해졌다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듣자 쉐이드렉은 자기가 뭔가 큰 죄라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래서 만약 자기가 보낸 그 편지 때문에 조안나가 그렇게 고민한다면 그것은 뭔가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로서는 그녀를 안심시키려고 한 일이라고 변명했다. 만약 그 편지가 자신의 의도와 달리 엉뚱한 결과를 비전했다면 자신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약속은 약속대로 이행할 생각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니 그 편지는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생각해주기를 바란다는 얘기였다. 다음날 아침 그는 조안나가 보내온 정가를 받았다. 그녀가 오늘 밤 어떤 모임에 참석할 텐데 거기서 돌아올 때 그가 집에까지 바래다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가 말한 대로 했다. 마을 공회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조안나는 그와 팔짱을 끼고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이는 이제 완전히 그전처럼 된 거죠? 그렇죠? 쉐이드렉 그 편지는 잘못 쓰신 거죠? 아 그래요? 전과 똑같지요? 그는 대답했다. 당신이 그렇게 해달라고 말한다면 말입니다. 전 당신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답니다. 그녀는 조그만 목소리로 그렇게 소공거렸다. 그러다가 그녀는 문득 에밀리를 생각하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쉐이드렉은 종교적인 데다가 고지식한 사나이였다. 자기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그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일이었다. 두 사람은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다. 그보다 앞서 졸리프는 에밀리에게 자신의 뜻을 전했다. 조안나가 자신에게 냉담하다고 생각한 것은 자신이 잘못 판단했던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결혼한 뒤 한 달 만에 조안나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신혼부부는 자질구레한 살림살이에까지 일일이 신경을 써야만 했다. 부모를 모두 잃었기 때문에 조안나는 남편을 다시 바다로 내보낼 생각이 도무지 생기질 않았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도무지 그가 집에서 할 일이 없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 상의한 끝에 팔려고 내놓은 큰길가 식품가게를 인수하기로 했다. 그 상점은 재고 상품과 단골 거래처까지 그대로 인수자에게 넘긴다는 얘기였다. 쉐이드렉은 장사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조안나 역시 아무것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이럭저럭 일을 하면서 장사를 새로 배워볼 생각이었다. 그들은 이 식품점을 운영하는데 모든 힘을 다 기울였다. 그들은 몇 년 동안 가게를 꾸준히 운영했지만 그다지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다. 부부 사이에는 두 아들이 태어났다. 아이 어머니는 아이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여워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해서는 실상 단 한 번도 진실한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사는 도무지 번창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가 자식들의 교육이나 장례를 위해 모처럼 뭔가 해보려고 해도 냉엄한 현실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빛이 바랠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은 모두 평범한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집이 바닷가였던 때문인지 아이들은 점점 항해술이나 모험 따위 그 나이 또래들이 을의 흥미를 느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런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는 졸리프 부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물론 자신들이 가정 문제를 제외하고 에밀리의 결혼 문제였다. 사람이란 눈에 잘 띄는 것은 오히려 잘 놓쳐버리고 한편 구석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게 찾게 되는 수가 있다. 온순한 에밀리 역시 이런 이상한 인연 때문인지 어떤 부자 상인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 상인은 에밀리보다는 나이가 꽤 많지만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의 호랍이었다. 에밀리도 처음에는 이 세상 누구와도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하지만 상대인 레스터씨는 끈기있게 에밀리의 마음이 변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여전히 별로 마음 내켜하지 않는 그녀에게서 결혼 승낙을 받아냈다. 이 부부 사이에도 두 아이가 태어났다. 에밀리는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행복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곤 했다. 이 훌륭한 상인의 집은 고풍적인 분위기의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집이었다. 벽돌로 만들어진 커다랗고 육중한 분위기의 저택이었다. 그 저택은 하필이면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졸리프 부부의 가게를 마주보는 위치에 있었다. 아무리 운명이라고는 하지만 조한나는 이런 처지가 마음 아팠다. 오직 질투심 때문에 자기는 경쟁자로부터 아내의 위치를 빼앗았는데 그 상대방은 지금 아주 유복한 처지가 되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먼지투성이 가게 안에서 싸구려 막대사탕이나 수북하게 쌓인 건포도 더미 깡통에든 차 따위가든 진열장을 지키고 있는 볼성 사나운 신세였다. 장사가 여의치 않아 살림이 점점 기울어졌기 때문에 조한나는 손수 가게에 나가 손님들을 접대해야 했다. 손님이 뭘 찾기라도 하면 그녀는 몇 푼 들지 않는 물건 때문에 가게 안을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모습을 에밀리가 길을 하나 건너 저편 커다란 저택의 응접실에 앉아 지켜보고 있을 생각을 하면 그녀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 아무리 하찮은 손님일지라도 기분 좋게 맞아야 했고 길에서라도 마주치면 그때마다 꼬박꼬박 인사를 해야 했다. 그런데 에밀리는 아이들이랑 가정교사까지 거느리고 마을을 마음대로 누비고 다녔다. 게다가 만나는 상대방들도 이 마을이나 근처 다른 마을의 상류층 사람들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은 별로 사랑하지도 않았던 쉐이드렉 졸리프를 에밀리에게서 빼앗은 대가였다. 쉐이드렉은 선량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모두 아내에게 성실했다. 에밀리에게 사랑을 느꼈던 사실이 사실이지만 그것도 이제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점점 날개가 잘리고 자식들의 어머니인 아내에 대한 헌신 속에서 무뎌졌다. 젊은 시절의 그 격렬했던 열정도 완전히 잊혀졌다. 어느 틈엔가 에밀리는 그에게 한 사람의 친구로만 여겨지게 되었다. 그에 대한 에밀리의 마음 역시 마찬가지였다. 만약 에밀리의 태도에 조금이라도 질투 비슷한 것이 엿보였다면 조한나는 오히려 만족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꾸민 그 계획의 결과에 대해 에밀리나 졸리프 모두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거부감을 갖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그녀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다. 쉐이드렉에게는 수많은 경쟁자들과 싸워서 가게를 운영하고 키워갈 만한 장사 수환이 전혀 없었다. 보따리 장사꾼이 귀찮게 달라붙어 억지로 가게에 들여놓은 기적적인 계란 대용품이 있다고 치자 이 물건이 정말 쓸만한지 손님이 물어보기라도 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도대체 푸딩과자에 진짜 계란을 넣지 않고 계란의 맛을 낸다는 것은 도무지 억지소리일 뿐입니다. 또 가게에 진열해놓은 진품 모카 커피가 진짜냐고 손님이 물으면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코딱지만한 가게에서야 그런 정도로 통하는 거지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어느 여름날의 일이었다. 무더운 햇빛이 맞은편 커다란 벽돌 저택을 반사하고 나와서 가게 안에까지 비추고 있었다. 가게 안에는 부부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한나는 에밀리네 집 현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현관에는 막 그 집을 방문한 어떤 부자 손님의 마차가 서 있었다. 최근 에밀리는 이 가게의 물건을 팔아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눈치였다. 쉐이드렉 사실 말해서 당신은 절대 장사꾼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조한나는 실망스럽게 중얼거렸다. 애초부터 장사꾼이 될 만한 환경도 아니었고 게다가 당신처럼 중간에 뛰어들어서는 도저히 재산을 모을 방법이 없어요. 무슨 일에나 아내의 의견을 고분고분 따랐던 쉐이드렉은 이번에도 그녀가 하는 말에 그대로 동의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억지로 재산을 모을 생각은 전혀 없소. 그는 쾌활하게 말했다. 지금 이 상태만 해도 나는 충분해. 게다가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는 별 지장이 없지 않소. 자질구레한 물건이 담긴 병들 사이로 조한나는 다시 한번 커다란 저택을 바라보았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그거야 물론 그렇죠. 그녀의 말투는 딱딱했다. 하지만 이것 봐요. 에밀리 레스터가 설치는 것 좀 보라고요. 어때요? 옛날에는 정말 가난병이었는데 말이에요. 저 집 아들들은 틀림없이 고급 사립 학교에 가겠죠. 그런데 우리 집 아이들은 어때요? 기껏해야 교구에서 운영하는 자선학교에 보내야 할 처지라고요. 쉐이드렉은 에밀리에 대한 상념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에밀리만큼 당신에게 잘해준 사람도 없지 않소? 그는 기분 좋게 말했다. 그렇지 않소? 당신이 그때 에밀리를 나에게서 떨어지도록 만들었지. 덕분에 에밀리와 나는 그 쑥스러운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저 여자도 레스터씨가 청원에 왔을 때 승낙한 거 아니요? 남편은 이 말에 조한나는 거의 미칠 정도로 흥분했다. 옛날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요. 그녀는 슬픔 때문에 얼굴이 파랗게 질릴 지경이었다. 아무튼 좀 생각해봐요. 당신이야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겠지만 아이들이나 저를 위해서 어떻게 좀 더 돈을 벌 방법이 없는지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글쎄 마음껏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곳이 좋아. 나도 내게 맞는 일을 하면 누구 못지않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요. 글쎄 그렇게 좀 해보세요. 그래 당신에게 맞는 일이라면 어떤 게 좋을까요? 다시 배를 타야겠지. 선원의 아내란 거의 과부생활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남편을 일부러 집에 붙잡아둔 사람은 다름아닌 조안나 자신이었다. 그러나 조안나의 그런 본능적인 생각조차 지금 그녀의 야심 앞에서는 짓눌릴 수밖에 없었다. 틀림없이 잘할 수 있어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지. 그래서 쉐이드렉 당신은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다지 재미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니지. 바다에는 아무 즐거움도 없어. 조안나 사실은 집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오. 솔직하게 말해서 나라고 해서 바다가 뭐 그다지 좋겠소. 이건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당신이나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얘기가 또 다르지. 나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뱃사람으로 자라난 경우에는 역시 재산을 모으려면 바다로 나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돈을 모으는데 말이에요. 글쎄 그거야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지. 별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 다음날 아침 쉐이드렉은 옷장에서 옛날에 입었던 선원용 윗옷을 꺼냈다. 그것은 옛날 바다에서 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몇 달 동안 입고 다녔던 바로 그 옷이었다. 그는 옷에 옷에 좀을 털어낸 다음 그것을 입고 부두 쪽으로 갔다. 부두는 옛날처럼 흥청거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뉴펀들랜드 무역 때문에 아직 제법 번호한 편이었다. 그는 얼마 되지 않아 전 재산을 털어서 도출 두 계단 배를 사들였다.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투자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그 배의 선장이 되었다. 배를 사고 나서 얼마 동안은 가까운 연안을 다니면서 장사를 했다. 그러면서 쉐이드렉은 식품점을 하면서 몸에 배웠던 육지생활의 때를 벗어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봄이 되기를 기다려 그는 드디어 뉴펀들랜드로 출발했다. 조한나는 자식들과 함께 집에 남아서 그를 기다렸다. 아이들은 이미 늠름한 젊은이로 자랐다. 그들은 항구와 부두근치에서 여러가지 일을 하곤 했다. 저렇게 조금씩 일을 하는 것도 아마 괜찮을 거야.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이야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쉐이들에게 돌아올 때쯤이면 항구에서 하는 일은 그만두게 하고 가정교사를 붙여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래봐야 저 애들은 기껏 17, 18살이니까. 이제 손에 돈만 좀 들어오면 우리 아이들도 대수나 라틴어를 배우게 해야지. 그래서 에밀리 레스턴의 두 아들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멋진 신사로 만들어야지. 쉐이들에게 돌아온다고 약속한 날이 다가왔다. 그러나 이후 꼭 그날이 되었지만 그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사람들은 원래 돛담배라는 것이 도착 예정일보다 늦어지는 일은 다반사라며 걱정할 것 없다고 조한나를 위로했다. 사실이 그랬다. 원래 입학 예정일보다 무려 한 달이나 지난 어느 비오는 날 밤늦게 배가 항구에 돌아왔다는 통지가 왔던 것이다. 이었고 문간에 선원들 특유의 쉐이들에게 발소리가 들리고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침 아이들은 밖에 나가고 없어서 아버지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조안나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재회의 기쁨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졸리프는 왜 이렇게 늦게 돌아왔는지 설명했다. 한 건 잡을 수 있는 일을 맡았는데 요행이 크게 들어맞아서 상당한 돈을 손에 쥐었다는 얘기였다.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 어때? 이것을 보면 그래도 꽤 마음에 들 거야.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콩나무에 올라갔던 제크가 거인을 죽이고 가져온 주머니처럼 쉐이드렉은 묵직하고 커다란 가죽 주머니를 꺼냈다. 그는 그 주둥이를 끄르고 속에 든 것을 꺼냈다. 날로 곁 낮은 의자에 앉아있던 아내의 무릎 위로 1파운드 금화며 1기니짜리 금화가 소리를 내며 쏟아졌다. 그 무게 때문에 그녀의 옷자락이 마룻바닥에 충 늘어질 지경이었다. 자 어때 쉐이드렉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어떻소 내가 말하지 않았어 꼭 뭔가 보여주겠다고 말이야 어때 응 그러나 돈을 손에 쥔 최초의 흥분이 가라앉자 이미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 전처럼 환희의 빛이 반짝이지 않았다 참 많군요 하지만 이게 다예요 이게 다냐고 좋았나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무더기가 무려 300파운드라 된단 말이요 그만하면 한 재산이지 그래요 그건 그렇지요 한 재산이라고 해야겠죠 바다에선 말이에요 하지만 육지에서 그 정도는 그러나 그녀도 역시 당장은 돈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윽고 아이들도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일요일 쉐이드렉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일반 감사기도에 특별히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기도를 드렸다 2-3일이 지나자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떠올랐다 그는 아무래도 자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아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글쎄 쉐이드렉 그게 말이에요 우리야 돈을 100 200 이런 단위로 세지만 저 건너집은 말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길 건너 맞은편 집을 고개짓으로 가리켰다 천 이천 이천 이렇게 샌단 말이에요 당신이 장사를 나간 뒤로는 아예 쌍두마차를 타기 시작한걸요 호 그랬어 이것봐요 쉐이드렉 당신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좋아요 이 돈으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봐야죠 어차피 저 집은 부자이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가난뱅이니까요 그 뒤 1년이라는 세월이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버렸다 그녀는 여전히 우울한 표정으로 집안과 가게 앞을 얼쩡거리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전처럼 항구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좋았나 어느 날 졸리프가 말을 꺼냈다 당신 눈치를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벌어온 것으로는 아직 부족한 모양이군 사실 그걸로 충분할 수가 없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자식들은 레스터네가 갖고 있는 배나 부리면서 먹고 살아야 할 거예요 나는 이래 봬도 옛날에는 그 여자보다 훨씬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다구요 졸리프는 아웅다웅 다투는 것을 싫어하는 사나이였다 그는 입속으로 한 번 더 배를 타볼까 하고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그는 그 후 몇일 동안 뭔가 곰곰이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부두에서 돌아오자마자 느닷없이 얘기를 꺼냈다 이봐 여보 한 번만 더 배를 타면 틀림없이 당신이 원하는 만큼 어떻게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말이야 만약 만약 여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백이나 이백이 아니라 천이나 이천 단위로 세게 해주겠다는 얘기지 하지만 어떻게요 만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만약 내가 우리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다면 말이오 그녀는 낯빛이 변했다 그리고 허둥대며 물었다 여보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갑자기 놀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듣기도 싫어요 끔찍해요 아이들을 바다로 데려가다니 그런 위험한 곳에 말이에요 전 아이들을 신사답게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다에서 위험한 일을 시킬 것 같아요 바다에 가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 잘 알겠소 그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그 다음날 한동안 침묵을 느끼던 조안나가 남편에게 물었다 이봐요 만약 저 아이들까지 함께 가면 버리는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야 당연하지 내가 혼자 하는 것에 비하면 적어도 세 배는 더 많이 벌게 될 거요 내 밑에서 일을 시키면 내가 두 사람 더 늘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말이요 시간이 좀 더 흐른 후 그녀는 다시 물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봐요 그럽시다 우리 애들은 말이야 배를 다루는 일에서는 아주 뛰어난 재주를 타고났어 타고난 선장감들이지 부캐라고는 하지만 이 항구 근처 모래톱들보다 특별히 더 위험할 것은 없단 말이요 또 게다가 이 녀석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근처 바다에서 단련이 됐거든 게다가 대담하기도 하고 우리 애들보다 두 배 나이 먹은 어른이라 해도 애들처럼 침착하고 믿음직스럽게 해내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바다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게다가 곧 전쟁이 터질 것이란 소문도 있던데 그녀는 근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물론 위험한 일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 하지만 만약의 경우 그러한 위험을 생각할수록 어머니의 가슴은 불안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그 불안은 점점 커져서 그녀는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러나 에밀리가 갈수록 거만해지는 모습은 도저히 참고 볼 수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조안나는 남편을 붙잡고 건너편 집과 비교해서 자신들이 너무나 가난한 것을 한탄하고 바가지를 긁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성격이 좋았다 애들은 항해로 모험을 하는 얘기를 듣자 꼭 하고 싶다고 나섰다 그들도 아버지와 마찬가지였다 그다지 바다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을 듣자 반드시 해보고 싶다며 열을 올리게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은 어머니의 승낙에 달려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망설이며 승낙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나 드디어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항해를 떠나도 좋다고 허락했다 쉐이들에게 특히 더 기뻐했다 하느님은 지금까지 나를 계속 지켜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때마다 어김없이 꼬박꼬박 감사의 표시를 드렸다 설마 하느님이 나처럼 믿음이 깊은 사람을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다 졸리푸네의 재산은 모조리 이 항해에 쏟아부었다 가게의 물건도 거의 없어졌다 이른바 이 뉴펀들랜드 무역을 마칠 동안 조안나가 살아갈 만큼의 물건만 남겨놓고 모조리 이 항해에 쏟아부은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그 쓸쓸한 세월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 것인지 그녀로서는 짐작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지난번에는 아이들이 옆에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 시련을 견뎌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녀는 이렇게 자신을 격려했다 배에는 장화와 단화 기성복 낚시도구 버터 치즈 밧줄 돗대며 그 밖의 여러가지 상품들을 실었다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기름이며 모피 생선 등 여러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싣고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리고 목적지를 갔다 오는 동안 다른 항구에도 들러서 장사를 하고 돈을 듬뿍 벌어들인다는 계획이었다 배는 어느 봄날 월요일 아침에 항구를 떠났다 그러나 조안나는 배가 떠나는 것을 배웅하지 않았다 결국 자기의 생각 때문에 생겨난 이 이별의 장면을 차마 자기 눈으로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남편도 그걸 알았는지 그 전날 밤 그녀에게 출항시간이 내일 점심 때 조금 못 미쳐서라고 말해주었다 다음 날 아침 5시에 잠이 깨었을 때 그녀는 아래층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을 느꼈지만 일부러 내려가지 않고 자리에 누워있었다 헤어질 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짐작으로는 지난번 항해처럼 이번에도 9시쯤 집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한참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 집안에는 남편의 모습도 아이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책에 분필로 쓴 글씨만 남아있었다 그것은 쉐이드랙이 급히 휘걸겨 쓴 이별의 편지였다 새삼스럽게 이별을 하느라고 다시 한번 당신을 슬프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그냥 떠난다는 것이었다 남편의 편지 아래로 아이들이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쓴 글씨도 있었다 그녀는 옷도 제대로 챙겨입지 못하고 부랴부랴 부드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항구와 아득히 먼 파란 수평선 저 너머까지 남편과 아이들이 탐배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조안나호의 깃대와 바람을 아는 돛이 멀리 보일 뿐이었다 사람의 모습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외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보냈어 내가 저들을 보낸 거란 말이야 집으로 돌아와 분필로 쓰여진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글씨를 보고 그녀는 다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다시 큰길 쪽으로 난 방으로 들어가 길 건너편 에밀리의 집을 바라보자 그녀의 여인 얼굴에는 승리를 자랑하는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이제 두고 보자 곧 있으면 나도 이 비굴한 노예와 같은 처지에서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야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에밀리 레스터가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며 거만을 떤다는 것도 조한나의 조한나의 자격지심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할 수 있었다 부자 상인의 아내로서 에밀리의 생활이 조한나보다 사치스러운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마주칠 때면 물론 두 사람의 만나는 일 자체가 좀처럼 없었다 에밀리는 될 수 있으면 두 사람 사이의 신분 차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신경을 써왔던 것이다 그들이 떠난 후 첫 해 여름이 그렇게 지나갔다 조한나는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근근히 살아갔다 그러나 이제 가게에는 겨우 진열장과 카운터만 남아있을 정도였고 물건을 제대로 들여놓지 못했다 사실 에밀리만이 거의 유일한 단골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에밀리는 물건이 좋건 나쁘건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 가리지 않고 사주었다 그러나 조한나에게는 에밀리의 그런 호의마저도 불쾌했다 마치 보호자나 자산을 베푸는 것처럼 너그러운 태도가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길고 쓸쓸한 겨울이 깊어갔다 그녀는 사무용 책상을 벽쪽으로 돌리고 분필로 쓴 작별인사가 지워지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아무래도 그 글씨를 닦아버릴 생각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조한나는 몇 번이나 눈물이 글썽해져서 그 글씨들을 바라보았다 훌륭하게 장성한 에밀리의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아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에게는 이제 어느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가 화제거리였다 그러나 조한나는 마치 물속에 잠긴 사람처럼 가만히 숨을 죽이고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이제 한 번만 더 여름이 지나가면 무역기간이 끝나는 것이다 이었고 그 기간도 다 끝나갈 무렵 에밀리는 어렸을 적의 친구를 찾아갔다 벌써 몇 달째 남편과 아이들에게서 아무 소식도 없어 조한나가 무척 근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조한나는 말없이 에밀리를 맞았다 에밀리가 좁은 카운터를 스쳐 지나면서 가게 안 응접실로 들어올 때 그녀의 비단 치맛자락이 사각사각 자랑스럽게 소리를 내는 것이 조한나의 귀에 들렸다 너는 모든 게 다 잘됐는데 나는 완전히 그 반대야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제 남편이랑 아이들이 한 재산 벌어서 돌아올 거라고 다들 그러던데 에밀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 정말 그들이 돌아올까 이렇게 불안한 건 여자로서 이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생각해보렴 세 사람이 모두 한 배에 타고 갔단 말이야 그런데도 벌써 몇 달째 아무 소식도 없으니 말이야 하지만 아직 돌아올 때가 된 것도 아니잖아 그렇게 미리 쓸데없는 걱정을 해서는 안돼 이 세상 어느 것도 그들이 없는 내 슬픔을 보상해줄 수는 없어 그럼 왜 그들을 떠나보냈니 가게도 훌륭하게 꾸려나가고 있었잖아 내가 억지로 보낸 거야 조한나는 정색을 하고 에밀리 쪽으로 자리를 고쳐 앉으면서 말했다 그 이유를 말해줄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우리들은 매일매일 안달복달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부자가 되어서 위세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약이 올랐던 거야 자 이제 난 모든 걸 다 얘기했어 날 미워하든 말든 알아서 하렴 내가 널 왜 미워하겠니 조한나 조한나의 불안이 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윽고 밝혀졌다 가을이 지나고 배가 들어와야 할 때가 진작 지났는데도 모래톱 근처 수로에는 조한나 호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 드디어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된 것이다 조한나 졸리프는 불이 타오르는 난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밖에 바람이 요란하게 불며 지나갈 때마다 몸을 떨었다 그녀는 원래부터 바다를 무서워하고 싫어했다 바다는 거대한 생물과도 같았다 여인의 슬픔을 기뻐하는 매정하고도 요란스러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생물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조한나는 쉐이드렉이 출발하기 전에 해주었던 말을 생각했다 다행히 이번 항해에서 성공을 거두고 무사히 돌아오는 그날 새벽에 교회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던 얘기였다 오래전 그가 조난을 당했지만 무사히 이 항구로 들어왔던 바로 그때처럼 말이다 조한나는 아침이나 저이나 빠짐없이 교회에 나갔다 그리고 거기 설교단에 가장 가까운 맨 앞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옛날 쉐이드렉이 아직 젊은이였을 그 무렵 무릎 꿇었던 계단 앞에 언제나 못 박혀 있었다 20년 전 바로 그날 그가 무릎 꿇었던 바로 그 자리를 그녀는 한치도 틀림없이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무릎을 꿇었던 그의 뒷모습도 그리고 그 옆 계단에 놓여있던 그의 모자도 그녀는 다 기억하고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니 남편은 틀림없이 다시 돌아와 저곳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가 말한 것처럼 아들 둘을 양옆에 하나씩 앉히고서 말이다 조지는 저기에 짐은 바로 여기에 예배를 보면서 가만히 그 장소를 지켜보고 있는 동안 그녀에게는 돌아온 세 사람이 그곳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다 두 아들의 훤칠한 뒷모습 사이로 남편이 앉아 늠름한 모습으로 기도를 들이며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아닌가 공상은 점차 발전하여 거의 환상이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 지쳐버린 눈을 계단으로 돌릴 때마다 거기에는 반드시 세 사람의 모습이 보이게 됐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녀의 영혼을 부재해 주시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죄의 보상이었다 가장 사랑하는 육친을 자신의 야심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대가로 그녀가 치러야 하는 고통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윽고 그것은 죄의 보상의 차원을 넘어 그녀의 마음은 거의 절망상태에 빠졌다 입항 예정일로부터 벌써 몇 개월이 지났지만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조안나의 눈과 귀는 언제나 그들 일행에 돌아오는 기척을 느끼곤 했다 넓은 바닷가가 한눈에 들어오는 항구 위 언덕에 서면 멀리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위로 남쪽으로 파도를 헤치고 가는 조그마한 점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녀는 그것이야말로 틀림없이 조안나호의 돛대 꼭대기가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 안에 있을 때에도 큰 길이 부드러워 이어지는 마을 끝 창고 모퉁이에 뭔가 잘 알 수 없는 누군가 부르는 소리나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는 외쳤다 저것 봐 그들이 오고 있어 그러나 소리를 낸 것은 그들이 아니었다 일요일 오후면 언제나 교회 설교단 옆 계단에 무릎을 꿇었지만 그녀가 보는 세 사람의 환영은 끝내 현실이 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가게도 이미 바닥이 드러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고독과 슬픔에 지친 나머지 그녀는 완전히 기운이 빠져버려서 최소한의 상품조차도 들여넣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자 곧 마지막 손님마저도 가게의 발걸음을 끊었다 에밀리 레스터는 이렇게 딱한 처지를 보다 못해 될 수 있는 대로 손을 써서 이 비참한 여인을 도우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런 노력은 여지없이 거절을 당하곤 했다 에밀리가 찾아가서 도와주려고 할 때마다 조한나는 언제나 목이 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조한나 난 어떻게든지 내 힘이 되어주고 싶어 그래서 너를 위로해주고 싶은 거야 에밀리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신분이 다르지? 돈 많은 남편과 멀쩡한 아이들이 있는 행복한 만화님 아니냐? 그런데 나처럼 죽지 못해 사는 이 머리 허연 할망구에게 무슨 볼일이 있다는 거냐? 조한나?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음산한 곳에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지내주렴 그랬다가 만약 그들이 집에 돌아와서 내가 집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들 사이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진뽀지? 싫어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나는 도대체 내가 싫단 말이야 아무리 친절하게 해준다 해도 나는 전혀 고맙지 않아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자 아무 수입도 없는 조한나는 집과 가게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게 되었다 조한나도 이제 쉐이드렉과 아이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별 수 없이 레스턴의 집 신세를 지겠노라고 승낙했다 레스턴은 3층의 방을 그녀 혼자서 쓰도록 내어주고 가정 누구와도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주었다 조한나는 이미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이마에도 깊은 주름살이 새겨졌다 몸도 무척 여의고 가늘어졌고 허리도 구부정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다 계단에서라도 에밀리와 마주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가 어째서 나를 이곳에 데려왔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집에 없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다시 나가버리게 하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서 쉐이드랙을 가로챈 복수를 하려는 거지? 에밀리 레스턴은 슬픔에 짓눌린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비난을 참았다 그녀 역시 다른 헤이븐풀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쉐이드랙과 아이들은 모두 바다 및 해초더미 사이로 사라져버린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배가 난파한 것이 틀림없을 거라고 체념해버린 지도 벌써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아직도 조한나는 밤중에 잠을 자다가 무슨 소리에 문득 잠이 깨면 침대에서 일어나곤 했다 그리고 깜빡거리는 가로등 불빛 사이로 길 건너편 가게 쪽을 내려다보곤 했다 혹시나 그들이 돌아온 것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 두 개의 도칠단 조한나호가 떠난 지 6년이 지났다 날씨가 굳은 어느 12월 밤이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안개가 마치 젖은 플란넬 천처럼 사람의 얼굴을 덮는 것 같았다 조한나는 최근 들어서 좀처럼 느껴본 적이 없는 열정과 확신을 갖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평소처럼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11시쯤 잠이 들었다 문득 깊은 한밤중에 아마 1시나 2시쯤 됐을까 그녀는 갑자기 깜짝 놀라 일어났다 분명히 한길가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고 최이드렉과 그녀의 아이들이 가게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그녀는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걸쳤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에밀린의 저택의 융단을 깐 넓은 계단을 고르다시피 뛰어내려왔다 그녀는 현관 테이블에 촛불을 켜놓았다 그리고 문의 빗장과 쇠사슬을 벗겨내고 한길로 뛰어나갔다 거기에는 사람의 그림자라곤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불쌍한 여인은 미친 듯이 맨발로 길거리를 왔다 갔다 헤매었다 그러나 그래도 역시 사람의 그림자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옛날에는 자기 집이었던 가게 앞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집 문을 있는 힘껏 두드렸다 자기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은 이날 밤 여기에서 아침까지 자고 있는 것이다 그게 틀림없다 이었고 몇 분 뒤 2층 창문이 열리고 누군가 얼굴을 내밀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얼마 전 이 가게를 새로 빌린 젊은 사나이였다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가게 앞에 서 있는 바짝 여인 사람 그림자가 거의 눈에 띄었다 누군가 여기에 찾아오지 않았소? 그 그림자는 이렇게 물었다 아이고 졸리프 부인이셨군요 전 누구신가였습니다 사나이는 친절하게 대답했다 덧없는 기대에 의지한 채 간신히 서 있는 그녀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까지 전해진 것이리라 젊은 사나이는 말했다 아뇨 아무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짤막한 이 소설은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이는 소재를 꽤 두루두루 담고 있죠 느끼셨나요? 주인공인 조한나의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과 불을 더 갖고 싶어하는 욕심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현대의 드라마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설 속에서 조한나와 졸리프의 결혼생활에서도 여성인 조한나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현대적인 요소를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만합니다 그다지 사랑하진 않았던 남편이었지만 두 아들과 함께 항해로 떠나보내고 끝내 돌아오지 않은 그들을 기다리며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조한나를 보면서 연민의 정과 함께 인간에게 시기심과 질투심만큼 어리석은 감정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많이 남을 것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감상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국의 대표 작가 토마스 하디의 단편소설 아내를 위하여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재밌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미인 펄벅 어머라 부인 고통없이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실내에 들어서려면 문 앞에서 신발을 벗고 학교를 나설 때면 다시 계달을 찾아 신어야 했다 하지만 이젠 학교 자체가 서구화되는 바람에 아이들도 아니건 바뀌건 신발을 신고 다녔다 어디건 마찬가지였다 바로 그때 정원문가에서 아들의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 왔어요 토루 토루가 신발을 벗어던지고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최소한 그녀의 집만큼은 여전히 일본식이었다 그녀는 집 안에서 신발 신는 걸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무라 부인은 개수대로 가서 깨끗한 수건 하나를 세차게 흘러나오는 뜨거운 물에 적셨다 토루 이리오렴 토루가 오른손에 줄로 묶은 책꾸러미를 들고 눈앞에 서자 오무라 부인은 따뜻한 수건으로 아들의 얼굴을 꼼꼼히 닦아주었다 자 이제 손 주렴 왜 이렇게 지저분한거니 분필 때문에 그래요 아빠는 집에 계세요 토루는 매일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 그때마다 그 질문이 단검처럼 오무라 부인의 심장을 찌르곤 했다 소녀는 막 자라나는 중이었고 아버지가 필요했다 아버지가 아주 바쁘시다는 건 너도 알잖니 너하고 놀아주려고 집에 일찍 들어오실 순 없단다 어디에 가시는데요 얘기해 줬잖니 바에 가시는 거 다 알아요 책을 방에 갖다 놓으렴 세수가 오는 대로 저녁을 먹자꾸나 토루는 그 자리를 떴고 오무라 부인은 여다지 종이문 넘어 토루가 옆방에서 토닥거리며 책을 정리하는 소리를 들었다 토루는 착한 아이였다 열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비해 차분한 편이었고 생각도 깊었다 그녀는 오늘 밤 남편에게 토루가 한 얘기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 저 왔어요 어리한 무심한 투로 말을 건네면서도 예쁜 외동딸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아직 열두 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였지만 셋수는 조숙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 이 도쿄라는 도시에서 소녀들은 너무 빨리 자라났다 그들은 자유롭게 외출을 했고 서구의 영화를 관람했고 미국의 젊은이들을 따라하는데 열을 올렸다 그나마 오무라 부인은 세수가 로큰롤 공연장에 가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었다 세수가 맨 처음 공연장에 가게 해달라고 졸라댔을 때 그녀는 직접 딸의 손을 잡고 그곳까지 동행했다 다른 여자애들도 모두 간단 말이에요 라고 말하며 세수가 입을 삐죽 내밀었다 그럼 나도 같이 가 오무라 부인은 그렇게 말했다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 거기서 본 광경은 오무라 부인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거대한 공연장에서 그녀는 수많은 젊은이들 팀에 둘러싸여 있었다 놀랍게도 관중 대부분은 소녀들이었다 무대 위에서는 젊은 남자 가수들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걸 정말 노래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은 서양음악과 카우보이 음악 그리고 그녀로서는 나이가 나이인 만큼 금방 얼굴이 붉어질 법한 사랑 노래들을 울부짓듯 불러댔다 하지만 그 요란스러운 음악도 소녀들이 지르는 고함소리와 신음소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애들은 정말 일본 아이들이 맞았던 걸까 연주가 끝나자 아이들은 처음엔 한 명 이어서 스무 명 이상 무대로 뛰어올라 가수들의 목에 화환을 걸어주고 심지어는 뺨에 입까지 맞추었다 그녀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그 자리를 부랴부랴 빠져나왔다 안되겠어 새수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절대 공연장 가는 걸 허락 못하겠구나 이렇게 못을 박아놓긴 했지만 새수가 그 후로 정말 거길 가지 않았는지는 그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 새로운 것으로 가득한 도쿄에서는 어떤 엄마도 자기 자식들을 확신할 수 없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그 불충성한 생각들을 한쪽으로 밀쳐냈다 그녀의 어머니는 늘 오무라 부인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모름지기 여자란 생각 속에서도 남편에게 불충성해서는 안 된단다 오무라 부인은 프라이팬 위에 생선을 올려 굽다가 고개를 들었다 새수가 손을 씻더니 곧이어 식탁 위에 밥공기와 젓가락을 올려놓았다 아버지 것도 놓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늦으시는 거 알면서 새삼스럽게 모녀의 사이로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적을 깨트린 건 이번에도 새수였다 전 엄마가 왜 아빠가 매일 밤 바에 가시는 걸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맑은 국에 넣을 당근을 꽃 모양으로 썰고 있던 오무라 부인은 일손을 잠시 멈추었다 내가 허락을 했다고? 엄마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아빠는 늘 바에 가셨어 전쟁 전에는 안 가셨잖아요 전쟁 전에는 게이샤 집에 가셨지 않니? 요즘은 바에 있는 여자들이 게이샤를 대신하는 거지 너도 알잖아 엄마는 왜 그걸 참고 사세요? 오무라 부인은 칼을 내려놓았다 이제 게이샤 집이 사라졌으니 남자들은 바에 갈 수밖에 아니면 달리 갈 데가 없잖니 그냥 집에 있으면 되죠 오무라 부인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거칠애로 살짝 웃어 보였다 자신이 오직 머릿속에만 담아뒀던 생각을 딸이 소리 내서 말하는 걸 들으면서 느끼는 고통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엄마 난 엄마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 구식이에요 셋수인 목소리는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오무라 부인의 손이 곧 아래로 내려갔다 아빠가 집에 계셨으면 좋겠다고? 내 아빠는 너희가 태어나자마자 집 밖으로 나가셨어 우는 소리, 떠드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셨지 거기에다가 사업도 있으시고 셋수가 경멸조로 말했다 사업이요? 바에서요? 무슨 그런 사업이 다 있어요? 오무라 부인은 다시 칼을 쥐었다 그러고는 다시 위험이 깃든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못써 남자들은 정종 한잔하면서 사업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내 아빠가 말하시길 모든 사업 거래는 이때 셋수가 끼어들었다 아빠는 매일 새벽 2시가 다 돼서 들어오시면서 그때까지도 엄마가 미소와 동정어린 표정을 짓고 기다리고 계시길 원하시잖아요 가엾기도 해라 고단하시죠? 자, 여기 차 드세요 목욕물도 따뜻하게 받아 놓았어요 아이들 학교 간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는 세수의 목소리는 정말이지 너무 완벽해 오무라 부인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모르긴 몰라도 그 시간에 자지 않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었던 거다 그러면 못써 버릇없이 그녀가 엄하게 말했다 그러자 세수는 동동 발을 굴렀다 엄마 자신은 생각 안 하신다 쳐도 우리 생각은 좀 해주세요 엄연히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우린 언제 아빠를 만나죠? 일요일이나 휴일에 몇 시간? 그게 과연 토루에게 좋을까요? 저는 상관없지만요 그녀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몸을 돌렸다 난 아빠 얼굴도 까먹었어요 길가에선 마주쳐도 그냥 지나쳐버릴 거예요 못 알아보고 말을 마친 세수는 주방을 휙 떠났지만 오무라 부인이 소리쳐 다시 불렀다 세수 이리 돌아오렴 소년은 내키지 않는 몸짓으로 돌아와 반쯤 열려있는 문가에 섰다 오무라 부인은 주춤되며 딸에게 다가갔다 소년은 마치 다 자란 처녀처럼 보였고 그래서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엄마라면 어떻게 할 건데? 나라면 아빠하고 함께 바에 가겠어요 세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고? 오무라 부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후 그녀는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당근을 든 자기 꼴이 좀 기이해 보이리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정말로 바에 가요 세수가 말했다 남편하고 같이 가죠 그럼 그 다음부터 남편들은 바에 가는 걸 그만두게 돼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니? 학교에서 들은 얘기예요 결혼한 언니가 있는 애들이 얘기해 주죠 오무라 부인이 소스라 치며 놀랐다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네 세수가 대꾸했다 왜? 어때서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도 성인이 될 텐데요 우리는 이 다음에 엄마들처럼 그렇게 남편이 바를 들락거리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오무라 부인은 딸이 동그스름하고 예쁜 얼굴을 바라보았다 인매가 몰라보게 견고해지고 짙은 두 눈동자에서 발산되는 시선도 무척 당당해졌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요즘 아이들은 달랐다 달라도 아주 달랐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주방 조리대로 향했다 옷 갈아입고 토루를 데리고 오렴 저녁 먹은 다음에 두 사람 다 숙제를 하고 내 분홍색 드레스는 거의 다 만들었단다 저녁 시간은 여느 때처럼 흘러갔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오무라 부인이 상을 치웠다 실내용 기모노를 입은 아이들이 좌식 책상에 앉아 책을 펼치자 오무라 부인도 아이들 곁에 앉아 세수가 입을 분홍색 드레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세수는 눈동자와 머리칼 색이 짙어 분홍색이 잘 어울렸다 오무라 부인으로서는 세수가 여느 요즘 애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바랜 금빛으로 머리를 염색하려 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참 기묘한 유행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미인 하면 일단 머리칼이 검 띠 검어야 했다 하긴 요즘은 모든 게 기묘했다 예를들어 바만 해도 그랬다 그녀는 예전의 게이샤 집이 더 좋았다 게이샤들은 나름대로 기품 있는 여인네들인데다가 남편도 있었다 하지만 이 바에서 일하는 여자들이란 문득 세수가 한 얘기가 생각났다 어쩌면 아이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직접 바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당연히 그녀로서는 남편이 매일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난 뒤의 그 한없이 긴 밤을 무얼 하며 보내는지 알 권리가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하룻밤도 더 이상은 그냥 이대로 앉아서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정까지 몇 시간을 흘려보내고 또 두 시간을 더 보내며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식의 하룻밤 말이다 그렇다 세수의 말은 정확한 사실이었다 2시 무렵 아니 때로는 그보다 30분 정도 더 늦게 남편이 마침내 돌아오면 그녀는 억지 미소로 솔직한 마음을 감추며 상냥하게 그를 맞이하고 집안에서 벌어지는 그녀 자신과 관련된 근심 걱정 따위는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다 그에겐 모든 게 허용되고 모든 게 용서되어야 했다 이 시대 모든 남자들이 그렇듯이 세수가 던진 말들은 오랫동안 상처를 품고 있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구식인지도 몰랐다 또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지도 몰랐다 결국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나자 드디어 그녀는 일을 버리기로 했다 그녀 스스로도 자기가 결심한 일에 놀랄 정도였다 문득 그녀는 옷을 개켜놓은 옷장으로 다가갔다 미군정 시기 때 구입한 서구식 드레스를 꺼내기 위해서였다 그때 남편은 말했다 서구식 옷 한 번은 있어야 하지 그래야 미국인들이 좋아하거든 결국 그녀는 파란색 실프로 만든 투피스 정장을 샀지만 분정 기간이 끝나고 나자 한 번도 입지 않았다 치마가 짧아서 입으면 살짝 흰 다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오늘 밤 오무라 부인은 이 옷을 입었고 세로의 머리를 빗어 뒤로 따아 올렸다 진주 목걸이도 했다 드디어 그녀는 립스틱까지 살짝 바르고 거울 앞에 섰다 굳이 말하자면 오무라 부인은 예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은 평범한 외모였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원했던 모습이기도 했다 출애한 옷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나름대로 우아한 여성미가 묻어났다 기모노를 입으면 보다 근사하겠지만 바에서는 너무 도드라져 보일 터였다 일전에 그녀가 바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기모노를 입느냐고 묻자 남편은 짧게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 그녀는 조용히 정원 출입문을 빠져나왔고 아이들이 안에 있었으므로 자물쇠를 잠갔다 그러고는 택시를 잡아탔다 바 금월로 가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금월바는 시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고급바였다 택시기사는 북적거리는 밤거리를 향해 힘차게 차를 몰았다 여느 택시기사와 마찬가지로 그도 말을 걸어왔다 혼자 가시는 건가요 아가씨 제 남편을 만나러 갑니다 그녀가 말했다 자기가 너무 침착하게 이 말을 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무척 놀랐다 기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옛날 일본은 사라졌군요 승객들로 가득한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돌리며 기사가 말했다 여자들이 남자하고 바에 같이 다니면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그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다 운전기사의 수단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모든 게 변했어요 집안은 텅 비었고 사무실과 바는 여자들로 넘쳐나죠 모든 여자들이 남자를 찾고 있어요 요즘 남자들은 원하는 누구든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옛날 여자들은 빼고요 하긴 누가 나이 든 여자를 찾겠어요 남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기사는 상스럽게 낄낄거렸고 그녀는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가 대화를 나눌 위향이 없다는 것을 알아챈 기사는 거슬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노래를 그만둬 달라고 요구할 만한 용기가 없었다 정말로 그녀는 이제껏 단 한 번도 혼자 택시를 탄 적이 없었다 몇 분 뒤 기사는 급하게 좌회전을 해서 길게 뻗어있는 좁은 골목길로 택시를 몰았다 잠시 후 그녀는 한 가게의 문 앞에서 털이 보풀보풀한 빨간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 셋이 미소 띄는 얼굴로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하는 장소에 도착했음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택시 주위로 모여들었지만 승객이 여자 혼자인 걸 보고는 뒤로 물러섰다 이 손님은 남편을 찾으러 오셨소 기사가 설명을 했다 세 사람 다 조심하라고 여자들은 소리를 죽여 킥킥 웃어댔다 오무라 부인은 여자들에게나 기사에게나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낯선 환경에 잔뜩 겁을 먹은 상태라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급선무였다 그녀는 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한 뒤 문가에선 여자들에게 몸을 돌렸다 저 말씀 좀 묻겠는데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남편을 만나러 왔거든요 남편분이 누구시죠? 제일 키 큰 여자가 물었다 오무라 씨라고 사쿠라 제조회사 부사장님이세요 여자들이 뒤로 물러섰다 아 오무라 씨 알아요 참 좋은 분이시죠 남편의 이름을 말하자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바의 현관 안쪽 넓은 홀로 그녀를 안내하며 이렇게 소리쳤다 마마 오무라 부인이 오셨어요 금방 마담이라는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쁜 외모의 그녀는 얼추 서른다섯 살쯤 되어 보였지만 여전히 날씬하고 생기가 넘쳤다 목부분이 깊이 파이고 소매는 없고 치마는 아래까지 치렁치렁 흘러내려온 서구 스타일의 노란색 새틴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다정하게 두 손을 내밀며 말했다 오무라 부인 애정이 깃든 목소리였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무라 씨는 지금 바에서 한 잔 하고 계세요 위스키를 아주 좋아하시죠 늘 드시는 게 있어서 항상 그걸 내드립니다 오무라 씨께서 사모님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무라 부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얼굴이라도 붉어지면 난처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만나기로 한 건 아니고요 저 혼자 그냥 왔어요 마담은 즉각 이해를 한 듯했다 아 그러세요 우린 여성분들도 환영이랍니다 메인바로 들어가시기 전에 다른 룸에서 조용히 한 잔 하시겠어요? 예 그러는 게 좋겠네요 오무라 부인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왠지 이렇게 직접 오고 나니 남편과 만나는 것을 미루고 싶었다 그녀는 마담을 따라 한 작은 방으로 갔는데 그곳은 탁자 하나와 의자 두 개가 전부였다 앉으세요 마담이 쾌활하게 말했다 마실 거는 달콤한 걸로 드릴게요 음료를 가져오는 아이가 잠시 말동무가 되어 드릴 거예요 부인께 딱 맞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가게에서 최고인 아이죠 그녀는 그녀는 밝게 미소를 지어 보인 뒤 긴 치맛자락을 찰랑이며 바삐 방을 나섰다 오무라 부인은 미동 없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다 오랜 기다림은 아니었다 5분도 5분도 채 되지 않아 한 아름다운 여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오무라 부인은 즉각적으로 그녀가 대단한 미인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또 그렇게 젊은 여자 그러니까 나이 어린 여자는 아니라는 것도 눈치챘다 그녀는 대략 28살쯤 되어 보였는데 서구식 빨간 드레스를 입었지만 요즘 아이들처럼 머리를 짧게 잘라 중구난방으로 뻗치게 하는 대신 긴 머리카리를 부드럽게 뒤로 높이 따올린 모습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길쭉한 잔 두 개를 담은 쟁반을 내려놓은 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다 오무라 부인도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조금 굽히며 인사를 건네고 함께 자리에 앉았다 미인이 먼저 말을 건넸다 오무라 부인이시죠? 네 마마상께서 부인 시중을 들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원하실 때 오무라 씨를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님 지금 직접 가셔도 되고요 바에 다른 여자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미인은 미소를 지었다 고전적인 고전적인 하얀 계란형 얼굴에 작은 입의 잎매가 무척 아름다웠다 입을 열면 하얗고 고른 치아가 드러났다 딱히 부인 같은 분들은 아니지만 때로 젊은 부인들이 남편하고 같이 오시곤 하죠 새로운 풍습이에요 그들은 그들은 왜 이곳에 오는 거죠? 오무라 부인이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여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마음 따뜻한 미인은 가만 보니 적이 아니라 의도적이긴 해도 벌써 그녀의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바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자신이 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던 차였다 미인이 부드럽게 웃었다 부인 자신한테 왜 오셨는지 여쭤보세요 순간 오무라 부인은 울고 싶어졌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놀라웠다 당신은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오무라 부인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몇 년 동안이나 매일 밤을 새벽 2시가 되기를 기다리며 꼴로 방 안에 앉아있는 게 어떤 건지 그런 다음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반갑게 남편을 맞이해야 하죠 벌컥 화를 내거나 행여나 집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다른 부인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도 부인께서는 운이 좋으신 거예요 오무라 씨께서는 미래를 갖지 않으세요 그저 오셔서 술을 드시고 농담도 좀 하시고 이따금씩 사업 파트너와 함께 오시기도 하고 그게 전부예요 미인은 이 대목에서 문득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우아하게 오른손을 들어 오무라 부인에게 오무라 부인에게 포도주를 한 잔 들라고 권유했다 두 사람은 함께 포도주를 마셨고 이어서 미인이 말을 이었다 물론 오무라 씨도 단골 아가씨가 있으십니다 그 아가씨가 그분 곁에 앉아 술을 따르고 너무 과음하시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곤 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오무라 씨는 절대 그 아가씨를 호텔에 데려가는 일이 없으세요 호텔이요? 미인이 자부심이 깃든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이곳은 아주 점잖은 바예요 오무라 부인 마마상은 이곳에서 미래를 즐기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런 일은 영업 후에 어디 호텔 같은 데서 이루어지죠 우린 항상 2시에 문을 닫죠 마마상은 무척 엄격하시거든요 오무라 부인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응시하며 귀를 기울였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오무라 부인이 마침내 말했다 정말 공평하지 않아요 뭐가 공평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당신 같은 여자들 저 같은 여자들이요? 너무 아름다운 여자들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모님도 무척 아름다우세요 당신과는 비교할 수 없죠 오무라 부인 제가 약속 드릴 수 있는데요 아니요 약속은 됐고요 전 그저 한 가지만 묻고 싶네요 예 그러세요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이어서 자제하려고 들기도 전에 오래된 습관 오래된 습관과 유구한 전통 속에서 억압당해온 슬픔 상처받은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오무라 부인에게서 터져나왔다 부드러운 얼굴 짙은 빛깔의 섬세한 눈 간이 알픈 손 간이 알픈 손 맞은편 미인의 이 모든 모습들이 그 분출을 일으킨 것이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아름다운 여자를 당신 같은 여인들은 우리를 생각해 줘야 해요 우리는 힘들게 집안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죠 그냥 보면 우린 종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시 여자고 우리들이 남편을 원해요 하지만 당신네들이 그 남편들을 훔쳐가죠 그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져가요 그의 생각 그의 말 그의 웃음 그래서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 텅 빈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죠 전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더 깊은 외로움을 느껴요 처음엔 놀라움으로 가득 찼던 미인의 아름다운 얼굴이 방어의 기색 고통의 기색을 띄기 시작했다 장밋빛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길고 검은 두 눈썹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가볍게 떨리고 있는 섬세한 두 손을 깍지 끼어 부드러운 턱 밑에 갖다 댔다 미인은 마치 여자가 우는 모습을 생전 처음 본다는 듯 주의 깊게 흐느끼는 이 가정지부를 바라보았다 몰랐어요 오무라 부인 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저 오무라 부인 전 그분이 싫어요 오무라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울음을 삼켰다 어떻게 그이를 싫어할 수 있죠? 그녀가 성을 내며 다그쳤다 그이는 좋은 분이에요 그분도 남자죠 미인이 말했다 전 모든 남자가 싫어요 오무라 부인은 그녀의 검은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남자를 싫어한다고요? 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두 손은 꽃잎이 느슨하게 달린 꽃처럼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 많은 남자들이 다 똑같아요 정말이지 멍청해요 모두들 자기가 매력이 넘치는 줄 알아요 오무라 부인은 미인에게 점점 노여움이 쌓여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쏘아붙였다 바로 당신들 때문에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다 오무라 부인에게는 오무라씨 오직 이 한 남자밖에 없었다 미인은 소매자락에서 부채를 꺼내 몸에 열기를 식히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똑같이 대한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어떻게 오로지 자기한테만 그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전 남자들이라면 모두에게 지쳤어요 제가 이 바에서 얼마나 오래 일한지 아세요? 12년이에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16살이었다는 게 믿어지세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12년 동안 아참을 떨고 구슬리고 가장을 하고 바보 같은 우습게 소리를 들었죠 부인께서는 오직 한 남자만을 대하면 되시지만 전 수백 명의 남자를 상대해 왔어요 그 남자들은 다 지푸라기 하나만큼의 차이도 없어요 모두들 허영심으로 가득하고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멍청하고 오무라 부인이 말을 막고 끼어들었다 아가씨에겐 아이가 없어서 그래요 미인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며 말했다 그 지적은 감사하게 받아들일게요 그녀는 부채를 접어 다시 소매자락에 밀어넣었다 그러고는 탁자 위에 팔꿈치를 괴고 얼굴을 오무라 부인 쪽으로 가까이 가져간 다음 진지하게 운을 뗐다 제가 부인처럼 한가하다면 전 작은 가게를 하나 내겠어요 옷가게요 여섯 명이 여직원을 고용해서 대회사람은 옷을 만들게 하고 저는 디자인을 하고 나머지 두 명은 가게를 보게 하는 거죠 이런 남자 상대하는 일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절대 그럼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지 그래요 오무라 부인은 가슴 뼈 아래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왜 나 같은 여자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옷가게를 여세요 그리고 내 남편을 내버려 두라고요 아이들과 내겐 그의가 필요해요 사실 이 대목에서 그녀는 문득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었다 일본 말에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국 영화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영어로는 그와 관련된 문장을 알고 있었다 그 외에도 그녀는 스위트하트나 달린 같은 단어들도 익혔는데 역시 일본어에는 견줄만한 말이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남편을 향한 사랑이라는 건 너무 심원해서 입에 다물 수조차 없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런 사랑은 오직 다정다감하고 헌신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녀가 용감히 말을 이었다 우린 그이를 사랑해요 미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그녀는 오무라 부인의 고조된 감정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제가 무척 게으르다는 거예요 10년 넘게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낮까지 늦잠을 자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일어나서 뭘 좀 먹고 나면 저의 집 가정부가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입혀주죠 그럼 전 거울을 한번 보고 이제 남자 손님들을 지켜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손쉽게 살아가는 방법이죠 이제 그 생활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당신이 게으름 때문에 난 매일 밤을 혼자 보내야 하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빼앗겨야 하는 거군요 오무라 부인이 씁쓸하게 말했다 그러자 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게으른 고양이처럼 우아하게 방 안을 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뺨 위로 내려온 부드럽고 검은 머리칼을 뒤로 쓸어넘긴 뒤 입술을 깨물고 어깨를 으쓱하고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오무라 부인의 맞은편에 앉았다 부인께서 옷가게를 해보시는 건 어때요? 매일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자녀분들은 학교에 가고 저녁 시간에는 혼자 계시고요 난 옷가게를 하고 싶지 않아요 오무라 부인이 말했다 그럼 다른 거라도 미인이 거듭 권유했다 남편분이 그걸 알게 하세요 부인께서도 나름의 삶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가족들에게는 그리 중요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네들한테 지금보다 더 빠져들게 하라고요? 그런 조언은 사양하겠어요 전 그렇게까지 멍청하진 않으니까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오무라 부인은 방을 빠져나와 바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남편에게 여기 온 것을 알려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골목길에 서서 바 쪽을 돌아보았다 미인이 문가에 나와 생각에 잠긴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오무라 부인을 보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오무라 부인은 손도 흔들지 않고 미소도 짓지 않았다 대신 거리로 나서 택시를 잡은 뒤 말없이 뒷좌석에 올라탔다 두 가지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속에 명료하게 남아있었다 하나는 그 미인이 모든 남자를 경멸한다는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 즉 오무라 부인도 자신만의 삶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신기했다 이후 그녀는 문득 그런 삶의 모습이 왠지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두 시간 넘어 돌아왔을 때도 진심으로 얼굴에 웃음을 띄며 맞이할 수 있었다 방금 우려낸 차예요 드세요 그녀가 말했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낮에도 일하시는데 밤까지 그렇게 업무 때문에 고생을 하시니 당신은 정말 양심에 충실하신 분이세요 그는 가볍게 끄응 하는 소리를 내며 낮은 탁자 옆에 앉았고 아내는 차를 따르며 계속 말을 이었다 전 그동안 좋은 아내가 아니었어요 집에서 편하게만 지냈죠 당신이 밤늦게까지 바에 계시지 않아도 되도록 저도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지 그가 별 관심이 담기지 않은 투로 물었다 옷가게가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탁자 너머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옷가게라 그가 아내의 말을 되풀이했다 돈은 어디서 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건 바에서 일하는 여자들이나 나중에 모아둔 돈으로 나이 들어 하는 거라고 당신은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맞는 말씀이세요 그녀가 사려 깊게 말했다 모아둔 돈이 없죠 바에서 일하는 여자만큼 운이 좋지 않은 거죠 그가 눈꼬리를 치켰뜨며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그는 하품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고 오무라 부인도 찻주전자와 찻잔을 치우고 역시 자리에 누웠다 아무것도 변한 건 없었는데도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스스로의 삶을 갖는 것에 대한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었다 이후로도 오무라 씨는 여전히 바에 출입했고 그녀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나면 밤 시간을 외로이 폴로 보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그녀는 다시 미인을 찾았다 이번에는 그곳을 찾는 것이 조금 더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웃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의 요구를 거절하기까지 했고 바의 출입문 근처에 삼삼오오 모여있는 여자들에게도 좀 지나갈게요 라고 말하며 자신있게 바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이번엔 마담이 모습을 보이는 대신 곧바로 미인이 들어왔다 오무라 부인 그녀가 따뜻하게 환대하며 말했다 와주셔서 너무 기뻐요 오늘 마침 잘 오셨어요 부인께서 제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어 주셨는지 아세요? 부인께서 떠나신 뒤로 생각을 해보았죠 남편께서 매일 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 부인께서는 홀로나마 하인처럼 일만 하셨는데 전 그토록 게으르게 살았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결국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옷가게 하나를 차렸죠 작은 가게에요 뒤쪽에는 제가 살 수 있는 작은 방도 하나 딸려 있고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부인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혼자 시작하려니까 좀 두려워서요 오무라 부인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예전에 도왔던 이 방의 테이블 앞에 앉아 곰곰이 생각을 했다 전 집을 떠날 수 없어요 마침내 그녀가 답하자 미인이 제안을 하나 했다 오무라 씨가 바에 계시는 동안만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녀의 모습은 애처로울 정도로 무력해 보였고 동시에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오무라 부인도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다 이 기회를 놓칠까 싶어 미인은 작고 부드러운 손을 내밀어 오무라 부인의 손을 잡았다 혼자 해나가는 것에 익숙해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직원 6명을 하나씩 부할 거예요 계속 저 혼자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고요 당신 어머니는 안 계세요? 오무라 부인이 물었다 누이나 친구라도 아무도 없어요 미인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멀리 후카이도에 있어요 이젠 연락도 끊겼죠 부모님은 농사일을 하시는데 겨울 혹한기에 저를 팔아버리셨어요 이젠 부모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두 여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오무라 부인이 입을 열었다 그래요 내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오무라 부인의 삶은 뒤바뀌었다 몇 주 그리고 몇 달 동안 그녀는 매일 밤 옷가게에 나갔다 미인은 가게 털을 아주 잘 골라놓았다 가게가 긴 자거리 부근에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다 또 미인은 장사 재주도 있었다 문가에 서 있거나 창가에 서서 뭔가를 하고만 있어도 모두들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남자들은 그녀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외모에 이끌려 걸음을 멈추었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뭘 보는지 궁금해하며 가던 길을 멈췄다 그러고는 남자들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옷을 샀다 미인은 영리했고 옷들도 독특했기 때문에 금방 가게가 번창해 얼마 안가 여직원 둘까지 채용할 수 있었다 직원 한 명은 바느질을 했고 다른 한 명은 손님을 맞았다 그러는 사이 오무라 부인과 미인은 자매처럼 지내게 되었다 한편 오무라 씨는 한동안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바를 들리지 않은 것이다 얘기지 못한 상황에 깜짝 놀란 오무라 부인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늘 밤 무척 가게에 나가보고 싶었다 미국에서 신간 패션 관련 서적들이 도착을 해서 미인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볼 계획이었던 것이다 오무라 씨는 시가를 피우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오늘은 바에 안 가세요? 오무라 부인이 마침내 물었다 안 가 오무라 씨가 답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다시 그녀가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내 집에서 저녁 시간 조용히 보내는 게 이상한가? 물론 아니죠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는 걸 보고 살짝 놀라며 그녀가 말했다 워낙 특별한 경우라서요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이어 신문으로 다시 눈을 돌렸다 그의 코에서 두 줄기 연기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시계를 흘끗 바라보았다 이미 30분이나 늦은 상황이었지만 전화도 할 수 없었다 전화기가 오무라 씨 팔꿈치 부근에 있는 작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점점 다급해졌고 동시에 더욱 용감해졌다 집에 계시니까 말인데 그녀가 말했다 저 외출 좀 해도 되겠어요? 그가 신문 너머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딜 가려고? 친구 좀 만나려고요 그는 아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남편이 처음으로 일찍 집에 들어온 날인데 당신은 밖으로 나가겠다고? 당신이 집에 안 계시면 늘 아이들 때문에 집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집에 계시니 다녀와 그가 짧게 말했다 날 혼자 두고 다녀오라고 난 아이들이나 돌보고 있을 테니 당신은 당신 생각이나 하라고 오무라 부인은 그가 동정을 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무척 야속하게 여겨졌다 지난 몇 년간 그녀가 홀로 지내지 않은 밤은 과연 며칠이나 된다고 고마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다 가게에 도착한 오무라 부인은 미인에게 남편과 나눈 대화를 모조리 얘기했고 미인은 크게 관심을 기울이며 경청했다 미인의 매혹적인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던 오무라 부인은 그때서야 남편이 왜 바에 가지 않았는가를 알 것 같았다 당신이 거기에 없어서예요 문득 오무라 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그 말에 죄책감을 느꼈다 지금 남편이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여자와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런 말씀 마세요 미인이 말했다 전 다시는 남자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이젠 거짓말 안 해도 되고 입에 침을 발라가며 선생님 근사하세요 라고 안 해도 오무라 부인이 끼어들었다 우리 그인은 나름대로 근사한데 미인이 웃음을 터뜨렸다 부인은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어쨌든 더 이상 남자 얘기로 시간 낭비하지 말기로 해요 미국에서 날아온 새로운 패션을 같이 보실래요? 나머지 시간 동안 두 여인은 미국 여자들과 그들의 패션에 대해 무척이나 유쾌하게 의견을 나눴다 또 이 책의 사진들로부터 영감을 얻은 미인은 미국인의 대담한 분위기와 일본인의 미묘한 분위기를 결합해 일본 여인들의 체형에 맞는 옷을 몇 벌 디자인했다 눈에 띄지 않게 드러내는 거죠 미인이 말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요 오무라 부인은 미인의 영리한 안목에 감탄하며 들었다 그리고 미인에게 말했다 당신한테서 참 많은 걸 배워요 두 여인은 자매 사이의 그것처럼 애정이 깃든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어 계속해서 일에 몰두했다 오무라 부인은 두 시가 다 되어 집에 들어왔다 그녀는 집이 어둠에 잠겨 있기를 바랐지만 아직도 거실불이 환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무라 씨는 미소도 띄지 않고 물론 뜨거운 차도 준비하지 않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방 한가운데 탁자 옆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채 질책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 그가 위험있게 말을 내뱉었다 당신 아들 토루가 폭통을 일으켜 거의 죽다시피 했어 생선 먹은 게 이상하다고 하더군 그녀는 깜짝 놀라 옆방으로 달려 들어갔다 토루는 뺨에 손을 얹은 채 다담미 방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토루의 이마에 손을 짚어보았다 열은 없었지만 토루가 잠에서 깨 눈을 떴다 배 아파? 그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팠어요 토루가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뜨거운 인삼차를 끓여주셔서 괜찮아졌어요 와, 참 좋은 아버지시구나 그녀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소녀는 미소를 지었고 이내 눈을 감았다 오무라 부인은 다시 거실로 나왔다 인삼차도 끓여주시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차 끓이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날 바보로 아나? 오무라 씨가 말했다 그리고 크게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다 당신 기다리느라 아주 지쳐버렸어 기다리실 필요 없었는데 그녀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당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지 그가 힘있게 말했다 이 밤 늦은 시간에 어떻게 걱정을 안하나 아직도 젊고 예쁜 여자가 밖에 나가 있는데 그는 아내를 바라보지도 않고 이 놀라운 말을 툭 내뱉더니 이윽고 김원호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그녀를 견눈질러 슬쩍 바라보았다 오무라 부인은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은 그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그녀의 외모나 행실을 칭찬하는 말을 입에 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문득 그녀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아니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역시 일본어에는 그런 말이 없었고 만일 영어로 I love you 라고 하면 남편이 깜짝 놀라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볼 것 같았다 이 여자가 어디서 그런 영어말을 배웠지? 하면서 말이다 결국 그녀는 울컥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제가 옷가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문을 닫던 그가 움직임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봤다 무슨 옷가게? 당신이 그러셨잖아요 나한텐 가게 낼 자금이 없다고 왜 자금이 있어?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당당하게 그를 바라봤다 그럼 못하는 거지? 하고 있어요 그가 탁자 넘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럼 새벽 2시까지 옷가게에 있다 왔단 말이야? 옷을 디자인했어요 제 사업 파트너하고요 사업 파트너? 그가 갑자기 벌컥 화를 냈다 그러고는 아내에게 다가가 팔을 움켜주었다 뭐하는 녀석이야? 그녀는 몹시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녀석이라뇨? 당신 사업 파트너 말이야? 그는 동그랗게 뜬 아내의 눈을 노려보며 두 팔을 움켜잡고 흔들어댔다 내가 속았군 여자는 누구든 믿을 게 못 되지 하지만 내 아내가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오다니 그녀는 몸을 비틀어 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다 지난 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며 그동안 쌓였던 노여움이 일순간 몰아닥쳤다 복수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그렇다 지금이야말로 남편을 향해 신랄하게 모든 걸 다 퍼부을 수 있는 기회였다 숱한 세월 동안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온 건 바로 내가 아닌 당신이고 결혼하자마자 게이자 집에 간 것도 그 이후론 바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도 당신이라고요 당신은 언제나 바에 들러서 다른 여자들에게 당신의 시간, 당신의 생각들을 나눠줬죠 하고픈 말들은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이 아니면 누가 이 남자를 사랑해 주겠는가 누구도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그 바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밤들을 낭비한 이 불쌍한 남자를 여보 그녀는 깊은 연민의 정이 담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제 사업 파트너는 여자예요 자금은 그 여자가 냈고요 어떻게 여자가 자금이 있을 수 있어? 오무라 씨가 다그쳐 물었다 그 여자는 바에서 일을 했어요 오무라 부인이 간단히 대답했다 이었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연민을 담은 눈빛으로 남편은 서서히 사태를 파악해 가는 눈빛으로 두 사람 어떻게 만났지? 그가 다그치며 물었다 전 밤마다 너무 외로워요 당신이 그립죠 그러다 어느 날 밤 당신을 찾으러 갔어요 바에 갔다고? 오무라 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네 난 당신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실 거예요 그 대신 한 아름다운 여인이 저를 상대해 주었죠 그 여자가 무슨 얘기를 했지? 옷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다고 했어요 왜?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싫대요 오무라 씨는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할 듯 비틀대더니 탁자 위에 걸터 앉아 두 손을 얼굴에 파묻었다 그래서 바를 떠난 거였군 네 물론 난 알고 있었지 그 여자가 누구도 손님들 중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걸 왜 그렇게 계속 그곳에 다니신 거예요? 유쾌하거든 그가 중얼거렸다 아주 유쾌하지 예쁜 여자들에 둘러싸여서 유쾌한 얘기만 들으니 유쾌해질 수밖에 남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근사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면서도 꼭 그런 것처럼 믿게 되지 오무라 부인은 남편이 너무 많은 걸 얘기했다고 느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 앞에서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녀는 남편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전 그 여자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더 이해가 안 가요 매일 밤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당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여자가 있다는 게 철호선 믿기지 않는 걸요 그는 얼굴을 감싸고 있던 손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해?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그녀가 되풀이해 말했다 그는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켰고 탁자 주위를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멈춰서서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오무라 부인은 계속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모름지기 아내는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한다고 배운 대로였다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자 비로소 오무라 부인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두 사람은 동시에 미소를 지었다 잠시 동안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잠시 뒤 남편이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내 앞에서 무릎 꿇지 마라 요즘 세상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고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서두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에 대한 대답을 찾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세상을 바꾸려면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라고요 뭘까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음 그렇겠구나 싶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한다는 거대한 명제를 먼저 생각한다면 막막하죠 그런데 그 방법은 의외로 아주 쉬운 것이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오무라 부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일본인의 전통적인 여인상은 어떻습니까 소설 속 주인공의 말을 빌리자면 남편과 함께 있을 땐 반드시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하고 저녁엔 가족을 두고 혼자 외출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일 순 없겠지만 대략 이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무라 부인은 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무언가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는 바를 몰래 찾아가는 용기를 낸 것이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것을 스스로 해낸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그 바에 있던 여인인 미인의 극적인 변화를 만들었고 결국 남편도 변화시켰습니다 오무라 부인 한 명의 변화가 주변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나비효과처럼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질문 드렸던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의외의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라는데 공감이 되시나요 세상의 변화 변혁을 위해선 많은 자본과 거대한 권력이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인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펄벅의 미인을 읽어드렸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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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